이곳은 지아가 여기를 가방이 있어요 헤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헤이 뭐 왔어? 나도 신랑도 좀 했고 많이 웃어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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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드신 거요? 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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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네 가 가 더 절해질까만 미우쳐도 보채이 아닙니다 내 맘도 모르는 언제 떠난 그 사람 약속도 생각하면 한숨의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안아 이 목은 남대가 이제 왕도 모르는 것만 Let's go! 사랑이 눈물이더만 이달처럼 잊지마였을 때 내 곁에 머물을 때 조금만 더 전해질까만 미우쳐도 보채이 없나 내 맘도 모르는 언제 떠난 그 사람 약속도 생각하면 가슴의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안아 이 목은 남대가 그 사람 이제 왕을 못망aways 이제 왕을 못망aways 오게먼 이삼에 도습해 여기도 전igration 다 젖이 있는 여인네들이네 좁아치고 인사 아유 감사합니다 저쪽구석에다 인사 안하면 짜려보잖아 감사합니다 어느 구석에서 또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네가 설명해놔 아따 날씬하고 좋다 내꺼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진짜 저도 한때는 야리야리 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집구석에 먹고 놀다보니깐 어머 세상에 배만 드릴드릴나왔고 한장 하겄네 이거 어떻게 해 누가 나보고 그러다가 애가 지는거잖아 하늘을 봐야 애를 가지지 별을 봐야만 애를 갖는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자 잘하면 박수도 치시고 나와서 멋있어요 인생 그까이도 뵐거 없으세요 절기도 가는게 우리네 인생이예요 많이 웃으시고 박수도 많이 치시고 그래야 또 집구석에 가면은 스트레스 확 날아가면서 잠도 잘 오잖아 맞아 안맞아 그러니까 박수도 많이 치야된다 가자마 기우 하얀하 어머 우리 보러애들 어디있어 하얀니 조심히 들어왔어요 아야맞아 우와 응 해 도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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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신 우리 도련이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할래요 오늘 밤 도련님께 살짝 사랑했더라도 사랑하면 안되나요 청구해도 안되나요 조심히도 제발 보기 오랫뒤 오시는 날 오늘 밤 도련님께 고친놈 다시 새해 liberated 아멘 아멘 도련님 영영같이 우리 도련님 불러도 대답하고 기다려도 오지 않네 무심한 우리 도련님 무심한 우리 도련님 부미갈래요 도련님은 작사라겠다고 사랑하는 것 안되나요 저 뭐해도 안되나요 소실리 도련처럼 희한 우리 도련님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니가 있음에 정말나 찍어주세요 니가 있음에 정말나 찍어주세요 갑시다 하이 검정보고싶 우린 어디계시노 꼬마니 보고싶은 자판이고 미치고 발때들겠네 자말로 우린 이쁘다니고 왔네 우린 이쁘다니고 시스템이 고기려 이리쭌다니고 우리 도련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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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